dream 라미, 와! 라미 오픈업을 보았어요? 방금? 미쳤다!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선보인 QPR 560억 팀이 됐네요 560억 팀 당신들과 시청자 참여를 할 겁니다 당신들 이브리그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더 무시할 거니까 여러분은 무시하지 마세요 팬이 깐다 팬이 더 까요 사실 QR코드 아니라 qpr QR코드는 폐지됐지만 QPR은 살아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자 이렇게 QPR 자 이거랑 할 겁니다 크로스는 무리야? 크라우치 불러와야 돼 어 됐다 사실 침투 메타야다 아 예 우짤레미 저짤레미 솔직히 이런 가성비 프랑스 없다 20억인가 얘? 20억 25억밖에 안할걸? 금칸데 프랑스 하는 사람 첼시 하는 사람 아성비로 빨리 사십시오 왜 맨날 벤제마 같은거 쓰고만 물론 벤제마가 더 좋습니다 끝 어 좋아 침투 1티어인거 같아요 제가 물론 1티어 침투 선수를 많이 안 써봤지만 내가 쓴 것 중에는 1티어입니다 야 세자를 왜 피파에 안 내주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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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트 트리 아 시탐 첫 패배야? 여태까지 계속 나랑 한 열파됐잖아 이분 이제야 내가 처음 이겼어? 그 팀 바로 QPR 그 공격수 렘미 와 이겼다 이게 QR코드 존나 멋있다 악리 같아요 포르투칼? 좋아 어? 콤레스마다 어? 거목이 쓰러졌어요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어 자연을 사랑해야지 왜 나무를 부숴요 포르투칼인데 호날두가 없네 와 와 뭔가 뭔가 맘에 들어 그렇지 카레스마 쓰는거는 정상은 아니야 내 타입입니다 가자 누구냐 너 얘가 호날두냐? 어 챔스 오카다 나 챔스 카드 처음봐 어 챔스 카드 그래도 스탯 어 안돼 아 링가드의 슛에 의한 세컨볼이라니 어 링가드 투입 후 말리고 있습니다 어 링가드 공격적인거 봐 저친구 어 레미 이거는 넣었다 어 근데 너무 부드러워 레미 어 난리가 났구만 저 레미 슛 하나 막을라고 끝나나? 공격 한번만 주지 어우 느려 슛! 꽈아! 하하하하하하 침투하는 크라우치 이거 귀하거든요 이거 그니까 스피드로 안하고 보폭으로 침투를 해 다리를 쫙쫙 벌려가면서 걸렸다 쭉! 꽈아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패스조차도 아웃프론트 패스야 하하하하 어 이 각도 좋다 와 와 예술하나 서있을 수 밖에 없죠 조세사 저 팀은 뭐야 그리고 미완성 릴 아 레미레미 도레미 아 키퍼 움직이는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키퍼가 움직였는데 못막네 왜 왔는데 못막죠 어 레미 레미 어떻게 넣어야 될까 이렇게 오 오오 하하하하 아 쟤가 그걸 에인젤 고메스라는구나 슛 어 아싸 하하하하하하 키퍼가 이상하게 아까부터 하하하하 에두아르 맨디인데 이 새끼 왜이러지 살짝 스탯이 낮긴 하네 키퍼 나오네 아니 이건 잡어? 아까 그 두 골은 못막아 놓고 이건 잡네 조금이나마 키퍼가 막 나오네요 슛 도와쓰 도와쓰 토트넘이네 하랍도 토트넘 출신입니다 크라우치도 토트넘 출신이고 토트넘 출신이 많아 워커도 토트넘 출신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흐흐 하하하하핰 아니 어 레미 와 레미 오픈업을 봤어요 방금? 미쳤다 아니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와 확실히 머리가 없는 애들이 잘해 공기저항을 덜 받거든요 근데 감독 중에서는 머리 없는 감독이 맞나요? 공기저항을 받는 직업도 아닌데 머리를 많이 써서요 와 우문현답이네 그래 머리 시키려고 아 팬들의 저항을 받아요 인정 오 나이스 쇽 끈질기다 끈질겨 야 레미 빨리 금칸 질러라 이거 얼마 안한다 오 크라우치 야 이거 그 이거 하는거 뭐지 친정팀에는 세리머니 하기 싫은데 아 근데 아 너무 큰거 했다 오늘은 질때까지 할게 질때까지 하자 오늘 이면은 이제 끝나는거야 나 근데 10연승하면 어떡하지? 아니지 질때까지 하면 그날 전승이 아니잖아 나 아 오늘은 전승으로 끝났습니다가 안되잖아 어 개소낸데? 옵사하니다 옵사하니지 롱골 미쳤다 미쳤어 5경기 8골 레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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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우치 대가리를 딱 겨누고 쏘면은 아무도 안받으러 오네 자 가자 꺾고 한번도 꺾고 이렇게 주고 슛 어 아까비 아까비 누구 나이스 어 어 어 지성지성이야 슛 골 하하하하 헤딩도 되는 레미 방종하고 싶다 이제 근데 내 몸이 승리를 원하고 있네 저는 제가 진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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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